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이버로 예약했었는데요. 약간 검은 뿔테 있잖아요. 뭐죠? 아 네네. 써볼 수 있을까요? 그게 지금 눈이 아예 딱 중앙이거나 아니면 살짝 바깥으로 벗어난 느낌이 조금. 그게 조금 더 안정감은 있습니다. 아 네네. 이게 전체적으로 미아라도 커져서 요즘에 좀 타이트하게 많이 끼는 거 같아요. 그러나 이런 게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. 아 네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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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uelle 일어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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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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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